어제 오후 3시 20분쯤 대구 북구 대현동의 한 주유소 건물 2층 사무실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. 관계자 한 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, 60여 제곱미터 규모의 사무실이 전소해 소방서 추산 1,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. 어제 오전 11시쯤에는 대구 달성군 옥포읍의 한 가구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4,3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. 경찰은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